이름은 김태현, 날짜 2020년 12월 10일 날씨 매우 추움 자, 제목은 풍경 좋은 날이에요 해와 구름이 뽀뽀를 했는지 너무 겹쳐서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양은 곧 양은 곧 아닌데? 그건 염소인데? 양은 쉼인데? 아, 그니까 곧 아, 그 염소가야? 아, 염소가 곧 진짜 부끄럽네요, 진짜로 맞아요, 그래 네, 그렇습니다 대박이다 양은 부럽다 어찌 털이 저렇게 많은지 난 수염이 없어서 입이 시렸다 정확적이네 여튼 풍경은 너무 좋았다 아, 풍경 노래 좋죠 와, 손등에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어드려요? 저 있어요 자, 오늘 칭찬 받을 일은 한우 먹기 전입니다 겨냥 안 먹음, 다이어트 굿 야, 너 아까 많이 먹었던데? 냉정서 먹고 그래서 하루 먹기 전 먼저